지금 여기가 지금 아침입니다. 저 건너 보이는 데가 지금 바로 라오스 지역이고요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풍경이 있습니다. 지금 시간이 한 여섯시 반 정도 되는데 상당히 이제 에서저히 멍둥이 튀기 시작했습니다. 상당히 평화롭고 조용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. 지금 그쪽에는 건설현장도 있고요.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못가죽이고 상당히 아름다운 지역입니다. 가끔 지금 닭 소리가 닭구름 소리가 납니다만은 그냥 공기는 그렇게 조금 미세먼지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. 지금 벌써 아침 시간에 산책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근데 날씨는 아침에 조금 안개 같은 게 끼인 것 같아서 보임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조용한 그런 전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안쪽은 피해악을 traz기도 합니다. 감사합니다.